리선아! 나 택시 타고 왔어. 20만 원 나왔다. 무슨 일이야? 그러니까 네가 장을 봐서 갔더니 머리를 2대8로 단아하게 쪽진 여자가 고필승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고? 어, 비행 마치고 막 왔대. 승무원. 그래서? 걔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때마침 아는 놈은 기어들어왔고. 그래서? 나랑 걔랑 비닐봉지에 든 물건을 나눠 가졌지. 나는 대파로 때리고 걔는 양파만 휘두르고. 그 안에 날카롭고 뾰족한 건 없었니? 그나마 제일 뾰족했어. 대파가. 너 내 인생을 망치러 온 진정한 친구구나. 가자. 서로 가자. 앉아 앉아. 왜? 가서 죽여야지. 벌써 죽인 거야? 시끄럽고 저 공고나 내려. 쑥식 제공해. 외급 10% 인상이다. 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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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